뭐가 있다고 하는데 남친 실력 아 아 둘 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그게 있다잖아 자꾸 막 언급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여튼 남심 남심 계속 있다잖아 아 갑자기 탑 왜 지냐 탑 서수 이상한 드립 치지 마요 이상한 드립으로 방송 이상하게 만들지마 이상한 드립 치지마 그니까 우리 옷장은 다리가 세 개다 니 말이지 아 아